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공밥상 59회차의 내용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말라 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공밥상 제60회차 오늘 식단의 메뉴는 시대가 변한다. 당신은 변하고 있는가 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당신은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변한다는 사실 만큼은 변함이 없지요. 인류 또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생존과 멸망의 변화를 겪고 왔습니다. 전쟁을 통해 무기의 변화도 가져왔죠. 먼저 무기의 변천을 보면 석기 시대의 무기는 처음에는 돌의 날카로운 부분을 떼어내서 만든 타재석기이고 그 다음은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만든 마재석기로 발전을 했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변화해 갑니다. 돌, 화살촉이 청동, 철기를 지나 총알로 바뀌게 된 거죠. 총알에서 원자폭탄, 수소폭탄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무기가 변하고 인간의 생활 환경도 바뀌게 된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 비즈니스의 변화도 늘 일어났습니다. 물물교환의 시대에서 화폐 경제로, 화폐에서 전자결제로, 모바일 쿠폰 결제까지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광고의 세계도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단지만 뿌려도 먹히던 영업이 지금은 전단지 부착하는 게 너무 어렵죠. 불법 광고로 신고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먹히지 않게 된 거죠.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이 이제는 먹히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의 광고는 스마트폰에 기반을 둔 광고이어야 하고 모바일 마케팅을 알아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다양한 방법의 최신 마케팅을 학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영업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초원에서 사슴을 잡던 돌 화살촉으로 스텔스기를 격추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화살을 가지고 전투기를 쓰러뜨리겠다고 덤비는 꼴이라는 거죠. 먹히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10인 10세계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1인 10세계 시대입니다. 소기업 사장은 영업부터 생산관리, 경영까지 전 분야를 잘 알고 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서 영업부터 생산관리, 경영의 일부가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 그런 일들은 지금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앞선 노하우를 먼저 학습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망설이고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때 그 미래는 바로 코앞에 다가서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모바일 시대의 원시인으로 사시겠습니까? 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모바일 마케팅 노하우 무료 특강에서는 최첨단 자동화 마케팅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특강임에도 신청하고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원시인의 생활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공밥상 제60회차 시대가 변한다.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메뉴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좋아요, 댓글 달기가 많아지면 앞으로도 좋은 반찬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배가 부를 때까지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계속됩니다. 이상 성공밥상 황문진이었습니다. 황문진의 성공밥상은 사업자의 경영개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전략, 마케팅 노하우, 경영자의 마음가짐으로 식단이 꾸려집니다.